지난 3일 용산구의 건물 붕괴 사고. 무너진 건물은 그동안 벽이 부풀어오르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지만 별도의 안전점검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만 제곱미터가 넘거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작은 건물들은 안전진단이 의무가 아닙니다. 소형 건물들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돼야 구청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로 지정되려면 민원이 접수되거나 구청 직원들의 사전순찰 중 위험요소가 감지된 뒤 안전진단을 한 차례 받아야 합니다. 위험시설물로 인지되는데 여러 절차가 필요한 셈입니다. 낡은 소형 건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제2의 용산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작은 건물이라도 얼마나 낡고 위험한지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균열이 좀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꼭 위험한 건물이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50년 이상 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붕괴 위험이 있다 싶으면 대피하고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징는다든가. 서울시는 우선 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309곳을 모두 긴급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기상캐스터